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계하는 제2의 K 부산 부동산 중계법인 소속 히든 챔피언입니다. 소개 드릴 물건은 시민공원 촉진 3구역 내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5.4제곱미터, 공급면적 74.4제곱미터이고, 사용승인일은 2001년 9월입니다.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은 DANC로 시공사 변경되었고, 2022년 10월 사업 시행인가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진행 예정입니다. 매매가 6억원이고, 7천만원의 세입자 있어 5억 3천만원의 인수 가능합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가격만이 조정된 금매물건으로 상대적 소액으로 촉진 3구역 조합원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선 연락주시면 상담 일정 잡아 추가 정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장점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양질의 물건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